춤을 다같이 따라주셨어요 특히 하체 날리는 평평 날아가는 사랑의 춤을 할 때 저희한테 총알이 날아와서 많이 써줬었어요 심쿵 심쿵! 세 번째 곡 뭐냐면요 눈을 뜯어 감아 볼까 네가 오게 기다려던 치킨차 여러분 치킨차 크게 따라해 주셨던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에 위문열차 자주 와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만약에요 만약에 라구메 신곡이 나왔다 신곡이 나왔다 신곡이 나왔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을 다치시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저희 아로하로 전화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나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치킨차에요 치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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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기 감사합니다.